이번 시간에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태그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태그고요. 문법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제를 보면 제일 쉽겠죠? 메타 태그의 위치는 HTML 태그 하위에 헤드 태그가 오죠? 그리고 헤드 태그의 하위에 메타 태그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겁니다. 바디나 아니면 헤드 바깥쪽에 메타 태그가 가면 안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기 메타 태그는 메타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속성에 대한 이름인데요. 지금 이 메타 태그, 제가 강조한 이 메타 태그는 이 속성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그 속성의 값은 생활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예제에 해당되는 HTML 문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술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이 HTML 문서상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쓰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검색 엔진이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그 웹페이지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description이나 키워드 같은 것들이죠. 밑에 보시면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 description, description은 설명하다는 뜻이죠.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문서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 콤마로 나열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검색 같은 걸 할 때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들이 이 키워드를 참조해서 그 문서를 검색한 검색자에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약간 좀 형식이 다른데요. http-eqiv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이 있고요. 그 속성의 값은 refresh입니다. refres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타 태그로 컨텐트로 2라는 숫자를 주게 되면 이 웹페이지가 2초 간격으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달고 url은 http-webdesign.about.com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웹페이지, 현재 여러분이 방문한 그 웹페이지가 2초 후에 이 뒤에 있는 url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refresh라고 하는 기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그 웹페이지를 한글로 한글로 그 내용 컨텐츠를 작성을 했을 때 이 문서가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인코딩이 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컨텐트로 텍스트-html을 하고 그리고 캐릭터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캐릭터셋으로 utf-8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텍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utf-8이라는 것은 인코딩이고 인코딩은 그 문자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 utf-8에 맞는 형식으로 웹페이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 메모장에서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하는 이 창에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코딩을 여러분이 utf-8으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문서를 문서의 컨텐트 타입으로 utf-8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문자의 타입과 여러분이 이 문자의 타입이 무엇이다라고 기술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그 문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에디터를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데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보면 현재 열려있는 문자를 열려있는 웹페이지를 utf-8으로 표시한다. 라는 것은 그것을 utf-8으로 해석해서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utf-8으로 변환한다는 뜻은 현재 이 문서를 utf-8으로 만들어서 다시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잘 지정을 해야지만 문서가 깨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문자가 깨진다. 그러면 이 인코딩에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겠죠.